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손이 안 있으니까. 여기 쑥 보여요. 어우, 동생 분위기 좋네. 이게 남자지? 이게 남자지? 여기 자격을 연습해서요, 워터플라이. 어깨 이렇게 되면. 힘들어, 힘들어. 힘들어. 저희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죠? 저희는 여기 랜드를 다 빌렸습니다. 이 시월드를. 인간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. 인간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. 인간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. 여기가 바다랑 환경이 비슷하게 돼요. 물살 이런 게 나와서.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. 4단계면 거의 볼라벨이에요. 장난 아니야. 근데 1단계에서도 떠내려갔어요, 우리가. 저희 선생님을. 저희 선생님을. 선생님, 또 시험공이 좀 야한 시험공이. 자신 있으시니까요. 감사합니다. 몸 쓰세요. 조금은 몸이 배우고. 자, 이렇게. 어머, 어머, 어머. 허리. 가끔씩을. 은근히 신고. 통수해야지 말라고. 통수해야지 말라고. 통수해야지 말라고. 이렇게 이런거 사모지 같이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불과지게 판독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파동을 가려고 살아 홈페이지 2.5 2.8 2.4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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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